유전무지에, 무전유지에 세상은 불공평해 저 인재범 저 말로 합시다 아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야 차라리 동작하고 있나 돌아가고 돌아가고 정신무소 잘 말하는 말이야 지금 나오셨습니다 야 뭐 어떻게 돌아가 지금 지금 인재범이 체육관에서 인재들을 잡고 저희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아 저격수는 저쪽 건물 옥상에 배치해놨습니다 오케이 야 근데 왜 상황 정리가 안되나 이거 말이 안 통합니다 니가 이만 어설프게 대화 시도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여 그래야 알아먹는다고 알았어 네 야 용구아 네 야 너 너 너 지금 당장 내려와 너 지금 안 내려가면 너 너 진짜 가만히 둬 지금 날 협박했어 그래 협박하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니가 뭐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? 너 혹시 내가 소방관으로 보이냐?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봐 당연히 경찰이지 야 용구아 너 지금 우리가 그쪽 전기도 다 끊고 단수까지 시켰어 어? 너 지금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거야 너 완전히 혼자라고 난 혼자가 아니다 뭐야 야 공범이 있던 거야 뭐야 윌슨 윌슨 날 떠나지 뭐 야 쏘 오 오 쏘 아니 아니 여기 윌슨 붙었어 윌슨 윌슨 저놈이 주동자라 이거지 야 쏘 섬기 요구사항 있다 뭐 뭐 뭐 배가 고프다 뭐? 내가 먹을 걸 준비해라 내가 니 먹을 것까지 준비해라 내가 말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에이 뭐야 뭐야 뭐 아니 여기 내가 책임자고 일단 아니 책임자고 뭐고 비키라고 당신 관할인 건 알겠는데 비키라니까 아니 내가 지나간다고 뭐? 퇴근길이야 왜 가로마프고 그래 나와라 야 오늘 쏘 뭐 하는 거야 지금 인질극 벌어질 거 안 보여? 왜 이래 인질극이야 인질극? 지금 인질이 먹을 거 달라고 뭐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먹을 거? 그래 가만있어봐 야 뭐 어 이거라도 쏴 뭐야 뭐야 이거 샌드위치 아니야 그래 오케이 자 이용구 어 여기 샌드위치가 있다 어 자 이거 먹고 진정해 자 잠깐 여기다가 수면제를 탔으면 어떡해 니가 먼저 먹어봐 아 수면제같이 오케이 내가 확인시켜줄게 어 자 야 이거 상했잖아 어 상했어 뭐? 아니 상했으면 상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말했잖아 아 이거 상한 걸 어떻게 먹어 그럼 상하기 전에 먹었어야지 뭐? 이거 언제 만들었어? 지난주에 지난주에 만든 걸 지금쯤 어떻게 해? 지난주엔 제가 인질극을 안 했는데 어떻게 줘? 대단히 몸 안을 상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잠깐만 뭐? 니들도 똑같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지 도저히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이 나라가 날 위해 도와줄 게 뭐가 있어 이이이이이이이이 비정규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짤렸어 나 알바 자리 하나만 구해줘라 나중에 정규직으로 취직되면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뭐? 정규직되면 간다고? 야! 장난해! 정규직되기 쉬운 줄 알아! 2년 약속 믿고 23개월 고생하고 한 달 남기고 짤리는 게 비정규직이야 그렇게 3개월 6개월 9개월 쪼개서 계약하고 버려지는 게 비정규직이야 정규직되기 쉬운 줄 알아? 너 뭐 백이라도 좀 있어? 없어 백도 없으면서 뭐 어쩌다는 거야 지가 그럼 난 어떡해 아니 봤으면 다 알아 그럼 몰라? 그럼 쟤네 엄마 여자야 남자야? 당연히 여자지! 안 봤는데도 잘 안 해! 뭐 안... 무슨 소리! 아니 내가 왜 쟤한테 자리를 줘야 돼? 내가 왜! 기업이 일자리로 꼼수 부리는데 국가가 제대로 해결을 못해 주니까 너라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자리를 그럼 줬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너? 넌 쟤 밑에서 일하면 되겠다. 쟤한테 잘 보여. 그래? 내가 대장이야? 쟤 쏴? 야 쏴! 야! 돌아버리겠네!